네, 지상대로 보죠. 장면을 봐주십시오. 자, 외저부터. 네, 외저부터. 아우, 불안심 눈물실 것 같아요. 중앙. 아, 지금 20년간 정말 여정한 그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트로 갑니다. 아우. 가운데 핸드폰 들려주세요. 가운데 핸드폰. 어, 근데 뭐라고요? 네, 뭔가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중앙만 하는 말씀이시겠죠? 자, 그렇다면 다른 퍼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퍼즐가 있으시다면요. 함께 잠깐 시간을 빌릴 테니까요. 네, 응원하시고. 네, 좋습니다. 와우. 아, 역시 신합니다. 와우. 정말 20년간 한결같은 그룹, 우리 신화의 매력에 훈덤 빠지게 됩니다. 자, 왼쪽 시선 맞춰주시고 계신데요. 네, 왼쪽으로 다같이.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시선 함께 중앙으로. 앞에 휴대폰 내리세요. 네, 자,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네, 미씨, 동아시 민우씨 다리 맞으실 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자, 고맙습니다. 자, 이별서 포토타임. 네,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고요. 멤버들, 잠시 무대 안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이 세팅되는 대로 다시 공동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